2. 3. 카우보이 리피터 3. 이게 끝인가?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죠? 4. 4. 5. 5. 헐 아니 레이저 무기도 그렇게 많았으면서 이상한 놈들이네 저장하구요 헐 어 말 잘해야될거같은데 어어 싸워야될거같은데 화소리 딸립니다 이것도 30이나 아니다 30 되는구나 그냥 다 죽일까 별로 이게 강한 애들이 아니라 오오 베로리카 맞았어 잠만 야 베로리카 불구 됐어 나한테 맞아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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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때리구요 한방에 안좋습니다 정신이 아니라 자 야 화요망이 속이 난리 났는데 뭐야 넌 왜 화요망이 속을 해 오우 내 뒤로가서 오우 내 뒤로가서 내가 다 들켰어요 오우 얘 맨 처음에 앞에있던 애 빼고는 다 거짓구만 오 얘도 좀 세네 왜 왜 오우 야 그만 때려 야 베로리카 죽겠다 ㅁㅁㅍ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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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아아 나 너 가만히 못있어? 베로리카 죽으면 안돼 베로니크만 공격하네 이 자신들아? 덤벼 다 죽여 죽였어 야야 내가 죽겠다 이제 잠깐만 스팀패 그러게 근접에서는 야 야 야 아아씨 애들 다 정리한거같은데? 구석에 처박혀 구아이온 야 이거 너무 많은데? 플레이머 자 일단 다 가져가요 다 아이온 다 아이온 갖고있네 그게 바로 폭동진압 예 거시기죠 그게 짱이죠 으아아아 여기에도 죽은애들 샷건이 정말 근저... 멀리 있을 때 참... 안타깝지 일단 반반 좀 어서오세요 집에 잠깐 갔다오죠 갔다올 필요 없겠는데? 야 이거 다 고쳐 다 고치면 프레네이... 범인트 라이플 잠깐만 렛 레슬레이요 서브머신컷도 다 고치고 야 그래도 많았대? 고기 좀 깎고 있어봐 고기 좀 깎고 있어봐 에그 프레네이플 에그 프레네이플은 쓸 수 있으니까 머리핀이 떨어져있는거 보니까 이거를 딸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땄나 보군요 쉬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못 건드렸단 소린데? 아 아 요즘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냐? 어? 야 쉬움인데 야 쉬움인데 약말고는 아 아 할줄 아는게 없구만 당구... 당구대로 사람 머리나 칠줄 알고 선셋 선셋 근데 별건 없네요 어... 별건 없네 깡통들... 여기도 여기도 못 땄어 잠겼는데는 다 못 땄거야 파워어머? 파워어머는 힘도 높여주고 뭐... 그렇죠? 아... 멀픽 겁나 많아 아... 개콕해봐 크랩 크랩 저 크랩도... 커피포트도 어디다 썼었는데 차만들쇠 썼었네 어우 여긴 정말 안 건드렸군요 바나나 유카 열매 DR... 이 뭐더라? 아휴... 어... 아니... 아니... 다... 담배랑... 감지기랑... 스패너... 백분을 건졌듯이... 아아... 어머님 리아이요 허무하시게 다시 돌아오셨군요 되게 많다 뭔가 어? 누구 있었어? 어? 징그럽다 야 스티팩 하나만 너 먹어라 에너지 없다 할 100년이 지나도 안썩어 뭐 뭐 뭐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이 있어야지 재미없어서 나갈거야 에잇 재미없어 사람이 별로 없잖아 놀릴 사람이 별로 없네 에잇 나가야지 뭐 이러 이런거 아닐까? 아 크래미 예전 햄버거야 야 얘들 겁나 한 명씩 한 명씩 오네 어디야? 지금 싸우는 소리가 들렀는데? 아 어 뒤에도 화영망사기 있어 빵이야 야 그만 싸 나 죽겠다 야 오우 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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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스티피 오우 야 씨 힘들었다 오우 스팀팩봐라 얘는 스팀팩 스팀팩 스팀팩도 이게 마약인가? 오우 아 아 야 아구 중에 한데 아까 날라가버리는 이까 날라가버리는 일단 조금 정리한 다음에 어 아 어...일단 플레이머하고 아 잠깐만 내 넣을수있냐? 플레이머 또? 어 또 내 야 너 무게 굉장히 많다? 핀드원? 나 왜 이렇게 근데 힘이 떨어졌지? 아 예 알겠습니다 황자님 다음에 또 맵도록 하죠 힘이 떨어졌나.. 아 스틱팩 중독? 어어 좋겠습니다 내일 맵도록 하죠 부러운데요? 어..뭐가..바나나 욕할맨? 야 일단 우리.. 어..뭐 신고 족ğa.. 아...황... 정말 마나..잔장.. 갔다와야지 잠깐만..집에 좀 갔다오죠 뭐..이 너무 많다 근데 되게 가깝네..? 흣 아니 되게 멀리 outta.. 깊이까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? 뭔가 두려운데?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다니 어 한 번 했었죠 한 번 한 적이 있죠 잠시만 일단 택배해봐 포쿠스카 라운드가 왜 갖고 있는거야 예 그 뭐였더라 이름이 이름이 뭐였더라 하운즈 하운즈 하운즈라는 게임을 한 번 했었죠 아휴 무거워라 아휴 무거워 무기만 한가득이야 아휴 무거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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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많다 엄버가 다행히 얘 탄이 들어..뭐야 무게가 나가는게 무게가 나가는것들이 아니라 다행이지 다람쥐 스튜 꽃이 쭉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게 있을텐데 어 웜써크님 어서오세요 잠도좀 자야겠는데 아 바빠 너무 잠도자야되구 치료도좀 한번하고 뭐야 넌 얘랑 같이 들어가네 동료랑 저게 마치 뭐야 생각해보면 드래곤볼의 회복 그 뭐지 싸이오인인가 걔네들 있잖아 요게인들 프리저 프리저 그 회복실 있잖아 그 우주선에 그거 같지 않나요? 들어가면은 얼마 후에 회복이 되서 나오고 가자가자 몸이 아주 가벼워졌어 산뜻한 기분으로 어 잠깐만 자 잠깐만 하구요 얘 물로가 가득차있던거 그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자